오늘의 영상 포인트 야 헤어스타일 좀 바꿔봐니 애들 존번맨들은 머리를 기른다 야 헤어스타일 벗는게 낫겠다 김계정에 의해 다시 밀린다 오늘은 쿼리 나무점버를 해볼 예정이다 친구 없잖아요 이랬는데 거기 댓글에 용용이랑 김한에 있잖아요 우리는 없어 샘과 록스는 관심이 고프다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개 답답하네 이거 이번 영상은 꽈찌주들이 심심해한다 졸라 웃겨 하지만 영상 자체는 디지게 재밌다 그럼 즐거워 야 헤어스타일 좀 바꿔봐니 애들 너무 너무 구별이 안가 안 돼 안 돼 다이안 인종 안 돼 왜? 야 근데 이거 반응 안 좋으면 어떻게 머리 영상은 레전드가 떴는데 머리 반응이 안 좋으면 이겨! 야 헤어스타일 벗는게 낫겠다 빡빡이를 하라고? 어 나 빡빡이 빨리 블록클럭 갔다와 머리 안 벗니? 아 씨 나무점버 솔직히 이거 자기장만 잘 걸치면 진짜 괜찮을 것 같거든 아 내려! 아 이거 나무에 바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저런 새끼야 꼭 실패하지 야 야 바로 성공 바로 성공 나와! 노! 아유 니가 막았어 야 왼쪽으로 좀만 더 가봐 왼쪽으로 좀 가보라고 3번 새끼야 진짜 조금 오네 아 근데 야 좀 오른쪽으로 좀 가봐 나 들켜 이거 이쪽으로 좀 좀 좀 와 끝까지 왔어 너 좀 붙어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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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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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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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루어? 야 야 앞자 옆자도 앞에 오! 오! 모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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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렇게 담수 나누고 있어도 모르네 우리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야 야 야 저끼가 왜? 왜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싸우지마 나 피웨이 오 야 잠깐 잠깐 차 소리 들렸데 340 because it is looks like it 어 저기있다 보이지 보이지 사람 있다 사람 우와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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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만가가 야 밑에 있어 밑에 으아아 아하하하 쟤들도 여기 올라가는거 아니야 혹시? 야 쟤 다시 보기로 이거 보면 얼마나 소름돋을까 저기장 줄어 듭니다 쉽다 아아아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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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가자 여기 나무 지금 어떻게 애매한데? 쟤 내려올 때 뚝가 팼래? 그래 그래야겠다 어디에어따 오 온다 온다 온다. 너 뭔데..? 차라리 저쪽으로 가면 다행이지 하 근데 쟤들 싹 다 가네 그럼 지금 가자 빨리 줘, 남으로 아니 아니야. 저쪽 위 아직 있어 야 내 쪽에서 보면 졸라 웃겨 디gl. Debatte 어kie 진짜다짤 갑시다, 1범팅으로 자 구상 줄게 여기 다 털려가지고 야야 모자 쓴 거 아 패션 모자야 종아리 썼으면 어쩔거야 잠깐만 첫발은 공포탄이거든 야 여기서 뭔가 보급 떨어질 각이거든 또 보급 떨어졌다 근데 가면 죽겠지? 총소리 나면 어쩔거야 우리가 뭘 어쩌지 못하니까 도망가야지 꿀팁 알려줄까? 어떻게 하든 쟤가 먼저 죽게 돼있어 이게 공룰이라 어? manga있어야지 굴려줄게 1번 뭐? 공룡 내가 한 방위에 해골이 세 개 있는 거 내가 묻어줄게 오 동료들 나 아 céOkay 저기있다 저기따 몰래 붙어 가지고 키밍 척하면서 베어버릴게 내가 누가 봐도 원주민 인데 lipeut 이 주민이 왜 벤티보가... 리캠! 일단 씬 하나 잡혔다. 유와! 야 너 걷는 게 이상해. 왜 이래. 야 얘 딜 못 본다, 야. 야 방금 너의 뒤통수를 때린 새끼는 누굴까? 아유, 아유. 누구인가? 원 내가 늦게 왔다 했지? 원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... 나왔다! 아까랑 똑같잖아, 저판이랑. 누가 연료통 갖고 왔어? 개 주워. 왜 못 뺐지? 그걸 왜 못 뺏어? 뺏어봐. 아유 왜 안 뺏겠지, 이게? 얘들 뭐하냐? 모내기 아냐, 모내기? 아, 나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. 니 뭐 먹고 있는데? 이거 음료수랑 진통기. 나 하나 줘 그럼. 왜 못먹어? 이거 약간 야마의 느낌? 뭐야, 누가 먹었어? 아, 돌려줘요! 오, 에너지 내니까 뭐야? 어? 저기 왜 먹어? 야, 먹지마! 계속 먹고 먹어? 계속 먹고 먹어. 야, 마술사다, 마술사. 야, 심지어 빗대다 버리는데? 마술사야. 그만먹어. 저기... 얼마나 나오는 거야? 꼼지럽더러워. 야, 똥, 똥꼬 긁고 있어, 똥꼬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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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브이로 하고 봐봐, 브이로 하고. 아, 너무 싫어, 이 느낌. 원 바뀐다, 원 바뀐다. 제발! 으아악!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나쁘지 않아, 나쁘지 않아. 확률적으로 걸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? 걸친다, 안 걸친다 두 개밖에 없으니까 2분의 1 아닐까? 너 똑똑한데? 천재다야. 잠시, 유튜브 봐도 되냐? 킹투브 인정이지. 나처럼 진통제 마시기라도 해. 이제 더 이상 할 게 사라졌어. 허락하냐? 허락해? 니 불량 다 사라져. 댓글에 언급조차 없을걸? 안심한 일주일을 보내야 돼. 아, 별로 안 심심하던데? 니는 안 나와도 댓글에 언급되니까 안 심심하겠지. 친구 없잖아요 이랬는데 거기 댓글에 용용이랑 김아내 있잖아요. 우리는 없을걸. 하하, 우린. 우리 친한 일주일을 보내야 돼. 야, 바뀐다! ㅈ가. 으악! 으아아아아아... 안 걸쳤어, 안 걸쳤어. 와, 어떻게 이기한 걸치지? 어, 야, 발 소리 났는데? 발 소리 났는데? 앉아, 앉아, 앉아. 으악! 위에 있다, 위에 있다! 130. 130에서 우리 윗집으로 가고 있어, 지금. 야, 그럼 이 다음번에 우리 갈 곳 정해야 되거든? 야, 반 나무뿌리 쪽 어때? 여기까지 갈 수 다 있어? 반 나무뿌리에 눕자가서 그냥. 어, 그냥 올라가 있어도 잘 모르지 않을까? 쟤들 지금 싸우고 있다. 가시죠? 아냐, 아냐, 아직 한참 있는데? 싸우고 있어, 지금. 이쪽 보고 있어, 그리고. 저쪽에서 지금 못 올라오게 견제하네. 야, 이거 쿼리 아래로 내려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? 오케이, 지금 지금 갑시다, 그럼. 가자! 던져! 건너야돼, 건너야돼. 빠르게 건너야돼. 아, 헷갈려. 설마 내가 먼저 죽지 않겠지? 아, 니가 앞장서. 블랙을 세우지 말라고. 야, 2번이랑 최대한 붙어서 가야겠다. 여기로 떨어져가지고, 뒤로 가도 되겠네. 아, 왜 내가 또 맨 뒤야, 불안하게. 반 가면 살 수 있냐? 그렇지 않을까? 아, 야, 야, 장장! teenagers, 2번, 1번 왼라. 어, 지금 찾아왔어, 이렇게. 아, 야, 뒤에 있네, 우리 뒤에 있어. 헬로우. 들켰어. 야, 야, 너 안 들켰어. 안 들켰어. 너 몰라. 어, 저 이 걔, 나 보고 있는 것 같아. 안 들켰나? 아, 야, 비겁하게 숨지 말고. 와서 싸워라. 어떡해요. 야, 우리 이번에 죽어 왔다. 야, 야, 저기 어떡해! 아야야야야야야의! 아, 왜 잡아 이거를! 부우우, 유 석! 이것도 너무 해보이지 아 디치, 디치는 어쩔 수 없다 디치 같은 소리가 있네 오른쪽에서 소리 나는데 한 판만 더 해보고 안 된다 싶으면 아 원시 내려가자 원 봐봐 쟤 장 보러 가자 밑에 쟤 장 보러 가자 이상한 소리 난 것 같은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악 뭐야 나 버그인가 싶었어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 화면 왜 이래 와아 화면 나 왜 이렇게 근데 나란하게 죽냐 이렇게 대가리 까딱까딱 거리는 거 봐 어 오 괜찮은데 이게 좋은 게 아냐 수살 안 나게 밥 좀 먹고 와도 돼? 야 똥 싸운다 유튜브 알지? 오 우리 쏘는 거 아니지? 얘는 왜 피가 없냐? 어? 오토바이 온다 쟤 아까부터 저기 있어 그래? 근데 어떤 새끼야 나 때렸니? 2번 새끼야 아니야 플레이 돌린다 바로 2번부터 의심하는 거 봐 나한테 뭐 있니? 나 맞던가 봐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안에 3번 있어야 되었대? 야 자지마 형 1번 너 죽을래? 짜증나게 하지마 짜증나게 하지마 그만해 짜증나게 하지마 짜증나게 하지마 넌 뭐야 짜증나게 하지마 짜증나게 하지마 짜증나게 하지마 넌 뭐야 3번 표정 뭔데 이렇게 겨련하냐 3번 지금 토하러 갔다 좀 때리면 몰라 오오 어 뭐야 아 이게 차라리 움직일 수라도 있으면 좀 뭐라도 좀 하면서 좀 시간 보내겠는데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개 답답하네 이거 뭐 할만한 거 없냐 게임? 게임? 침묵 게임 말하면 지는 거야 아 그럼 많아야 돼 그럼 영상이 많아야 돼 바뀐다! 아 아 야 그러면 늪가자 그냥 우리가 그냥 늪이 역시 소울메이트야 당연하지 리겜 리겜 3시까지 3시까지 무한도전하면 되잖아 싫어 어 사람이다 앞으로 가면 안 돼 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우리 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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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야 니 맘 보였으니까 야 나한테 오지마 이 새끼야 너랑 나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제 너가 나야 아 쟤 안가잖아 아 니 땜에 이씨 좋아 야 3번 죽었다 보면 돼 그냥 오오오오 오 나 쏜다 나 쏜다 와 졸라 못 쏴 근데 쟤 아 뭐야 아아 3번 뒤진다 3번 뒤진다 3번 뒤진다 3번 뒤진다 오헤이 오오오오오 됐어 기어가 여기까지 왜 반대로 뛰니 어 오 오토바이 정면 앉아 누워 바뀐다 됐어 제니스에 기어가면 될까 뭐야 내 뒤에 쳐다보고 있어 쟤 어 뭐야 나무 뒤진다 가만히 있어 나무 뒤진다 괜히 움직이면 안 돼 아 어 두명이네 좋아 아 너무 사이에 끼었잖아 이거 아 너무 사이에 끼었잖아 이거 아 이거 연막 잘 이용해가지고 야야 연막 이용해서 갈 준비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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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이 새끼 멈췄어 야야 얘 니 땜에 안 들어가줬어 아아아앜 아앜 아 갈걸 가도 죽었어 앞에 있어 한번 더 빠르게 한번 더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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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